내가 너 일주일 안에 잡받뜨린다. 내가 진짜로 싫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! 나 잘 살라고 그런 말 해! 아! 아, 따가워. 비절시절 차라리. 안 밀어! 내가 네가 되면 오늘 술 쏜다!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. 그 여자가 자꾸 나를 풀어헤치는 느낌이에요. 그만 불행하고 이제 같이 행복하자고. 내가 이거 한 입에 다 마시면 어쩔래. 아, 못 마신다니까. 마시면 어쩔 거냐고. 야! 아, 늘어! 야, 왜요? 괜찮아? 아이씨! 야! 네가 그 잘나간다는 오해영이라며? 아니야. 잘나가는 오해영은 따로 있네. 아니랜다. 아니랜다. 이겨서 개수작을 부려! 벗겨! 열개? 죽이볼래? 어? 네가 어디서 개수작이야! 아! 아! 뭐지 잘못했어? 아니. 근데 왜? 네가 밥 먹는 게 꼴 보기 싫어졌어. 대신 결혼은 내가 파톤한 걸로 하면 안 될까?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엎은 걸로 해줘. 그것만 해줘. 더 많이 사랑하는 건 자랑스러운 겁니다. 나는 자랑스럽습니다. 개아픔. 언제 이렇게 고친 거예요? 창고였어요? 어쩐지. 좀 싸늘한 게 이상하다 싶었는데. 그래서 월세가 쌌구나. 언제 고쳤냐고요? 저야 모르죠. 오늘 이사 왔는데. 근데 그쪽이 주인 아니에요? 그쪽도 새 사는 거예요? 아, 뜨거! 아, 뜨거! 쪼, 내가 갈게. 아, 됐어요. 뜨겁다 말아요. 내가 여기서... 행이 욕이 아파. 호해줘. 그럼 어떡할 거예요? 죽는다. 응. 그럼 어떡할 거예요? 내가 여기서 먹여달라고 아 하면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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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하니까 걱정 말고 들어요 아 나 너무 불쌍하다 사랑한다는 한마디 이렇게 바보처럼 좋아줄게 나 아직도 대답을 못했는데 여기서 해도 되나? 됐어 하지마 나도 박두경을 엄청 사랑한다 박두경은 내꺼다